저 상상했는데 너무 웃겨. 어떠세요? 한 달 뒤 주영 언니한테 보내는 소감이요. 아직 소감 이게 영상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. 왜요? 내가 진짜 1년 전에 한 달 되면 어떠세요?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영이가 잘 버틸 수 있을지 네 다음 어떠세요? 기대가 됩니다. 미안. 저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정상 체중 될 거거든요. 이렇게 이런 것도 먹고요. 병원아 계란 근데 몇 알 먹어야 돼? 언니 계란 두 알밖에 못 먹는데 나 한 알 더 먹고 싶은데요. 벌써 두 알 먹었어? 응. 노른자는 원래 빼고 먹죠? 다 먹었죠?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? 똥부에서 나는 소리. 바람 빠져요. 나 잘 할 수 있지 얘들아? 힘내보자. 나는 완전 근육돼지지. 그냥 돼지잖아. 나는 한 4 정도 한 것 같아요. 어렵합니다. 사람 좋다. 아니 티셔츠 프리 사이즈로 해놓고 쓰네. 으쌔. 힘드네. 이 걷는 것도. 쉽지만 예. 인생이 모든 게 다. 나 진짜 몸매 쭉쭉 빤붕 되면 어떡하지? 20분 20분 존나 힘들어 제가 땀이 잘 안 나거든요 여기 땀이 나죠? 오랜만에 운동해요 제가 좀 포기하고 자랐거든요 힘드네요 제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힘들어 우리 아빠가 93.9였는데 지금 91.5고 성훈이가 93kg였는데 지금 89.8이요 3겹이야 셋이 왜 나를 집중해 나 모른척해 이게 고개 드시고요 팔꿈치는 벌려지 않게 그대로 엉덩이 올려줘 엉덩이 올려줘 엉덩이 올려줘 고개는 순한 장면 아 잡이 들게 빨아졌어 네 엉덩이 올려줘 네 바로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 머리를 못 꿔야겠네 이게 필요한 게 많네 흑웬 엉덩이 올려줘 엉덩이 올려줘 하하하하 어휴 어휴 싯킬로 다하셨어요 파 아 선생님 팔이 제 파리야 네 제발 회원님 파스틱 10개 다셨어요? 10개 동안 많이 앉으면 아프실 거예요 저 그냥 돼지로 사 먹는... 돼지도 행복해 사는 뺀다 이런 그런 의미보다 그냥 건강한... 저 건강해요 아니에요 자, 힘내보자 제가 메세지예요? 어? 와,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? 파스틱 일곱 어? 쉬면 더 힘들다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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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면 진짜 더 힘들어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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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못했어 진짜? 왜? 더 못했어 진짜 진짜 나는 진정한 영상인이야 나? 나 지금 영상에는... 심지어 지금 구도도 바꾸면서 짓고 있어 아빠 나도 돼지고 살고 싶어 나 트레이드 마피였단 말이야 오늘 미팅 못 한다고 미디어라켓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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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도 못 들게 있어 발목 봐 아빠... 저 그냥 돼지로 살고 싶어요 한 번만요 할 수 있어 자, 해볼게요 네 화이팅 네 할 수 있어 쉬지 말고 네 바로 바로 네 네 오세지 바로 올리래요 그렇지 아... 이거 별거 아니 보이는데 여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이요 그만 시원해 야 우주 가면이 좀 있어 너무 오래 지면 안돼 짜부러 어떡하지 이거? 여보 여보 어떡해 팔이 초기 미식볼이에요 가보지 하셨다가 뒤꿈치로 일어나셨다가 그러신 다음에 뒤꿈치로 일어나시고 뭐 화가 없는 게 아니고 살짝 안 난다 싶으시면 일어나시면 돼요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손님 몇 개 됐어요? 짧은 세 개 더 오케이 오케이 끝, 끝, 끝났어. 선생님, 3M2 버닝장 한번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? 엄마 3M2요? 제가 1M2요? 아, 제가 1M2요? 아, 2M2요? 아, 2M2요? 아, 2M2요? 고기는 아니죠, 엄마가? 죽음입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 저 죽을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하라고 하셔서 여쭤가야 할 거고요. 6갑 홀동을 보고 계십니다. 이제 저는 런닝머신 30분 하라고 하셔서 속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30분만 딱 하라고 하셔서 그거만 하고 오늘은 갈 거예요. 100일 하면 될까요? 오늘도 왔는데 이게 며칠 갈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뒤꿈치로 올라가는 거예요. 예. 나오세요, 아버지. 제가 할 거예요. 왜요? 패춘하신 아버지. 네. 어떠신가요, 정원님? 네. 2분간. 2분간. 3분간. 4분간. 4분간. 3분간. 5분간. 원래 이렇게 안 되지 않나요? 5분간. 그렇기 편하게. 5분간. 5분간. 7분간. 5분간. 왜 이렇게 귀여워. 5분간. 4분간. 3분간.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. 선생님 많이 신나신 것 같은데. 선생님 시작하시라고. 아. 예. 예. 지금 이제 회사와 편식으로 올라가고. 자 이번에는 회사와 편식으로 올라가고. 자 이번에는 회사와 편식으로 간다. 아니 니지 완방이세요? 아 바깥 공개 한번 써야겠어. 이렇게는 못해. 너무 힘들어요. 진짜 어떡해요? 여기 힐스장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제가 살을 다 빼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. 못 뺄 수도 있으니까요. 지옥의 문. 들어가기 시작. 동선. 동선을 위해서 살을 썼다는 거라. 성은. 잘 맞췄다. 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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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내가 사람을 먹지 왜 이렇게는 없다. 맞아. 할 수 있지. 이 생각엔 이렇게 좋잖아. 제원아. 럽 소리 안 돼? 가시키니들이 나왔어요. 응원하겠습니다. 응원하지. 살짝 뒷꿈치로. 가벼운 게. 어떻게 정보하지? 가볍다! 난 가볍다! 뒤까지! 티쿠치! 가볍다! 응! 좋죠! 칼을 많이 쓰면 많이 올라가요 칼을 많이 쓰면 그렇지 그렇게 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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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돼지로 살고 싶어 잘 빼죠 얘 나의 그녀는 우리 할라마니는 성실왕이야 강우랑 아빠가 책상 걸었다고 해가지고 밑에 소화가 다 넘었어 아! 오 좋아요! 몸 잘 아시고! 둘! 셋! 넷! 여섯! 파이팅세요! 팔! 하나! 둘! 셋! 수고하셨습니다! 승인 언니 물통! 이승인과 함께하는 운동시간! 지금 제가 다른 러닝보다 경사가 높아졌어요. 죽음이요. 동네 오르막길 오르는 기분. 다를 것 같아. 아! 살려주세요. 말 잘 드릴게요. 오늘 하기 힘들니? 응? 아빠 말 시키지 말라고! 아빠 운동하는 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. 운동하는 거 어제. 다리 바들바들 떨면서도. 죽어 죽어. 날씨가 정말 좋은데. 이승인 언니가 너무 좋습니다. 그렇게, 저녁,